가자 실전으로 갑니다 아 도박하자고? 삼트씩 나눠서 갈게요 이거는 나 근데 빌드 아직 제대로 완주해본적이 없어가지고 파인 틱바락 성공하기 요걸로 갑시다 빌드 완벽하게 쓰는거부터 가자 점수보단 갑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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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2단 1단 1단 2단 나 왜 빠른 2단 했지? 아이씨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저희 느린 2단 하고 지도 물약 끌어서 먹고 아이씨 아니 저 틱바락 차이가 어? 1600만점이 차이나는 틱바락이라고? 어어? 아무튼 실패했네요 아쉬웠어 아쉬웠어 어 아쉽게도 실패를 했네요 아이씨 짜증나 똑같이 갈게요 빌드 완벽히 수행 갑니다 롤라스 기릿 자 3트 3트 3탄에 가기 딴딴딴딴딴딴 쏙 아이고 시계 너무 억지로 먹는다고 짜리를 놓쳤네 아 안돼 안돼 이러면 어쩌나요 이러면 안되는거야 된다해주면 안돼 아이씨 내가 가능성이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 아니구나 야 광실 최대한 끌었어 변신을 빨리 한 만큼 광실 최대한 끌었어 괜찮아 우리 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아이씨 핫 핫 그렇지 2단 1단 1단 2단 똑같이 가 일단 상자도 어차피 앞에서 터질거야 거리만 그거고 타이밍은 똑같아 2단 1단 아 근데 나 이제 알거 같은데 아이씨 보탐에서 실수를 하네 보탐 너무 아쉽다 하지만 2트 남았습니다 갑니다 됐어 끝났어 선발 끝 발악만 하자 발악만 하면 돼 발악만 하면 돼 야 저 부 분홍검자 1파티 끌어먹어야 되나 후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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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됐어 고기마 캔디님 슈퍼세킹 2천원 감사합니다 스택 적립 확인됐습니다 아니 아니 어디서 스택이 적립이 됐어요 아 아 저 스택 스택 저거에요 저거 아 저 무검에서 스택 끝 아마도 핫 핫 2단 1단 1단 2단 일단 아이 몰라 아 맞지 맞지 흫핳 AF 아 나 이거 아까 그 무검 하나 먹었으면은 나도 718인데 아아아 아깝다 나이스 23등 23등 그렇지 휴 다행이다 아 지금 채팅창에 나와라이 도배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포인트 달다 달아 그럼 이제 또 가야지 여러분들 어 이트 안에 기갱하기 기갱한다 기갱 못한다 어 야 기갱 못한다가 53%야 아 좀 섭섭한데 기갱한다가 역배라고? 아 진짜 개빡개갑니다 이거 진짜 니들한테 실망이 크다 갑니다 러스 기릿 다 왔어 변신 한 번 남았어 변신 끝나고 점프해 그리고 정대가 그래가지고 곰젤리 먹을 수 있어 그냥 뛰어가면 못 먹어 점프 그렇지 장파 깔끔하고 이쁘게 자신있게 그렇지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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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 만하자 변신 했어 아 정신 좀 드시나 정배분들 기객 못한다의 것인 정배분들 어? 왜? 아니 맞잖아 느린 2단 했잖아 아 왜 안됐어 나 느린 2단 했는데요? 아 역대급이었는데 오늘 했던 판 중에 아직 한 판 남았어 아직 한 판 남았어 아 근데 아 오케이 차분하게 릴렉스 차분하게 갑니다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 라스트 기릿 일반 젤리 하나 사소해 아무것도 없어 살면서 지점 하나도 없어 나 진짜 억가당했습니다 아니 저 위에 올라가졌어 무금 하나 놓친 것까진 괜찮은데 왜 정배가 있게요 역배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절 믿나요 역배 분들 어? 나 스킨 안 꼈어요? 잠깐만 아 이거 미리 말씀해 주시... 아 아 이거 스킨 꼈으면 1등 아... 아 나 이거 스킨 안 꼈네 아... 아 스킨 차이로 졌습니다 스킨 꼈잖아? 1등 내꺼였는데 아... 너무 슬프다 진짜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챔슨은 여기까지 합시다 alamuala Mount emphasizes 아.... 아... 아... 에. .